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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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요 아이 좀전에 피닉스 했던 애가 스완으로 바꿔 산거 같은데 스완이 나가줘? 땡큐지 나갔나? 껐나? 아 씨불 8엠노바야 미친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강제종료 했나? 아 강제종료 했어요 노련한 기계공 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그라드는 나쁘진 않은데 좀 씁쓸하네 괜찮아요 스완을 주고 나갔어 괜찮아 그럼 지금부터 해야될거는 일단 노바는 딱히 할게 없네 노바로 자원을 먹고 스완 병력을 뽑아야겠는데요 뭔가 뭔가 역전된 세계관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었어 보통 누가 동맹이 나가면은 스완이 멀티를 먹고 노바 병력을 좀 더 많이 뽑으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세계관이 바뀌었다 노바가 병력을 채우고 아니 아니 일꾼을 채우고 바원을 먹고 스완이 병력을 뽑는 역전된 세계관 버그 때문에 버그 때문에 위신 선택이 가능해져 버렸어 사실 이게 안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다 정제소 자동정제소 없는 노바라니 슬프다 다시 봐도 슬프다 보헨거수 공세가 지상이네 이게 노바로 하는 거야 스완으로 하는 거야 이게 노바로 하는 거야 스완으로 하는 거야 아 간설러반 준비 완료 아 베스피인 가스에다가 몰빵 해놨네요 베스피인 가스에다가 몰빵 해놨네요 고마워 마침 비교해 거래 수완 명령대로 깜짝이야 방금 뭐라고 간설러반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무기를 장전하라 적평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멀티는 노바가 먹을 거예요 왜? 노바가 주 컨텐츠니까 노바가 주 컨텐츠다 그래서 노바로 먹는다 아 여기는 여기도 바위를 깨야 되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네 연구 끝났어 이건 솔직히 너프주 여보 계속하세요 도망치원 제기 업그레이브 업그레이브 완료 둔벨링지가 공격받은 사악의 공격 개신 여느 때가 탔으면은 스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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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조졌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있거든 오 죽일 뻔 파동포를 못쓰는 스완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 노바 사망 다시 살리면 되지 빠르게 접근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안살롱은 준비 완료 안살롱은 준비 완료 안살롱은 동맹룡이나 공격받은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거 안살롱은 준비 완료 안살롱은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이대로 가면 저 05의 파편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겁니다 뭐가 좀 세게 오네요 근데 그래픽이 있거든요 자동수리가 안되나 아 이것도 자동수리를 따로 켜야되는구나 조금 불편하네 조금 불편하네요 조금 불편하네요 이게 원래 켜져있는게 아닌가봐 상황은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간설롱은 간설롱은 구속 건물이 구속 건물이 주시됐어 이제 슬슬 망령을 뽑아볼까요? 간설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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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망령 전설 명령 대기 아 돈으로 때우기 어휴 오공유닛도 있구나 아 또 잡혔어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 돈 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애? 뭐 얘네들은 알아서 뭐 지지고 벗고 살리고 하겠죠? 흠 계속하세요 깜짝이야 계속 붙잡히네 스완 2위신 포탑이 좀 쎕니다 시간이 얼마 없대요 그러면은 요건 잡자 아 이거 못잡아 아 약해 빠져가지고 아 미안해요 안보이지롱 망령 조금만 가자 아 돼 야씨 억가 아니냐 이거 방금 꺼 억가 아닙니까 억가씨 야씨 어떻게 묶어놓고 패냐 야씨 묶어놓고 핵을 때려버린 앗 비닐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좋았대요 되졌는데 노바가 죽었는데 좋아요? 그렇게 좋냐? 노바가 되졌는데? 살리면 되지 안녕하세요 노바가 왔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또 억가당할 뻔 했다 또 억가당할 뻔 했네 방금 또 억가당할 뻔 했어 거 너무하네 스완은 노바가 죽으면 좋은게 아니냐고 말 너무 심한거 아니오 거 말이 좀 심한거 아니냐고 좀 많네 보목부터 할걸 그랬나? 보목부터 할까? 저기 있는 보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설이 명령 대기 좌표를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전설이 명령 대기 방금 전설이 명령 대기 맞은거였구나 노바가 죽었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리면 돼 저 투준비 완료 저 몹쓸 해적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야 아직도 안 죽었네 저기 있는 보목 없네 잡으러 갈까? 보목 잡고 파편 깨러 갑시다 여기 또 되질뻔했네 아 또 죽었네 아 또 죽었네 저 보여? 안보이잖아 이제 목도 보이소? 목도 보이소? 보목 보목도 다 했고요 파편 조지러 가면 되네 아 이거 공중만 갈 수 있구나 망령이 많이 쌓였어요 왜냐 밀꾼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지 이제 변형체가 날라오네 오 많다 토탑 강화를 해놔야겠다 아 안 맞겠지? 어? 이게 쳐맞아? 시간이... 이것도 업글 해야지 데미지가 올라가던가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아 뭐야 여기 있는 것도 아직 안 잡았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는 잡아야겠네 인구수 다 채웠어 이제 망령 가도 되겠다 조지러 갑시다 조지러 갑시다 어 미안해요 미안해 지나갈게요 미안해요 지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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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어우씨 어우 조질뻔 어우씨 시간 지나서 조질뻔 오오 오오 조질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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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질뻔했다 조질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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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와 진짜 조질뻔 진짜 조질뻔 진짜 조질뻔 큰일날뻔 큰일날뻔 여긴 안 뚫리거든요 포탄만 있어도 안 뚫리는 다리가 돼 버렸거든 음 아 근데 불멸자는 좀 많다 불멸자가 좀 많은거는 용납 못하지 안 돼 안 돼 뭐 이쯤하면 되겠지 뭐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마무리 작업하고 들어갑시다. 미안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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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여기 마지막 포탑작업만 하구요. 갑시다. 끝났어요.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아니지. 노바가 길 다 터졌는데 노바가 잘한거지. 아유 좋아요. 아니 수안이 한게 뭐가 있어? 수안이 한게 없잖아요. 내가 다 했어. 아유 내가 다 했다. 아유 좋아요. 아직도 마렙은 없고 전리품 20개 소난밙은 없고 대비에 아유